영주의 소백인삼사와 두부마을 식당이 중소벤처기업부의 100년 가게에 선정됐습니다. 소백인삼사는 경북 농업명장인 강성찬 대표가 직접 재배하는 6년근 인삼으로 어린이를 위한 홍삼을 개발하고 있고 두부마을 식당은 지역특산품인 부석태로 두부를 직접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120여 곳뿐인 100년 가게는 3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한 점포 가운데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은 업체들로 중기부의 각종 사업 지원을 받게 됩니다.